안녕하세요 영필림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피부 보정하는 방법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일단 색보정이 끝난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 툴을 배울 건데요 나는 피부 보정 살짝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뷰티와 페이스 리파이먼트 두 가지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피부 보정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배울 거는 패치 리플레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걸면 동그라미가 두 개 뜨죠 기본 세 개에 맞춰서 다른 곳에 있는 형태를 가져와 줍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확대는 마우스 스크롤 위아래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크니까 이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포지션에 가서 윗 일단 입 옆에 저 사마귀 같은 점 같은 이런 애를 한번 없애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점을 잡으면 되겠나 사이즈를 아주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거의 저기만 딱 가릴 정도로 타겟을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를 움직이면서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구역을 찾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음 네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FX 오버레이를 키면은 저게 동그라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셔서 이 트래커 윈도우를 켜 주시고요 FX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점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지금 이 점을 따라서 리플레이서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중앙인 코에 맞춰 주면 별로 문제 없겠죠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추적해 줍니다 이 코의 십자를 따라서 리플레이서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하게 보인다면 엣지에 블러를 약간 넣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 자체를 복사해서 다음엔 여드름을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치 복사됐고 이동해 줄게요 여기 턱에 여드름이 며칠 전은 났는데 이걸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트래킹이 잘 되는지 한번 조금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턱 내릴 때 약간 움직여 가지고 조금 사이즈를 줄여 볼게요 이걸 없애고 보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큰 점이나 흉터는 다 제거해 줬고요 이제 뷰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뷰티에 보통 처음에 켜시면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고요 오토매틱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면 피부가 그냥 밀려지면서 약간 고무 사람? 약간 뭔가 인조인간처럼 되는데 바쁘면 너무 바쁘거나 그 컷이 진짜 짧다 그러면 조금만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를 들어가시고요 이게 피부 미는 피부가 밀리면서 초점이 흐려집니다 초점이 흐려지기 전에 디퓨징 라이트를 하면 빛이 여러 방향에서 밝혀진 것처럼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스무딩으로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텍스처 리커버리 텍스처를 어디까지 디테일로 인식하고 그거를 복구할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섭네요 Add 텍스처 그래서 이렇게 좀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껐다 켰다 하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진지 나빠진지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Feature 리커버리 인데요 이것도 복구가 되는 부분이고 이걸 눌러보면 얼만큼의 복구가 일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흰색이 많이 복구가 일어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과 후 전과 후 조금 더 밀어도 사실 괜찮겠네요 조금 더 밀어도 그리고 얘가 지금 전체 화면이 다 밀리고 있으니까 범위를 지정해서 이 안에만 밀리도록 이 안에만 밀리도록 해주겠습니다 뷰티 그래서 뷰티는 이 정도 피부를 밀었습니다 변화량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미리미리 써놨습니다 Face Refinement 그 다음에 블러스 한번 이 친구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고 아날라이즈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눈코의 위치를 파악해 주죠 오버레이즈 필요 없으니까 끄고요 스킨 마스크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마스크가 어느 범위로 돼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노이즈를 좀 없앨 수도 있고 마스크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일단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서 돕고 좀 아까 배웠던 뷰티가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뷰티를 어드밴스로 하면 아까랑 거의 똑같은 화면이 보이죠 밀기 전에 라이팅을 먼저 주고 라이팅 먼저 라이팅 너무 심하게 주면 얼굴이 형태가 무너지니까 앞을 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주고요 텍스처 애드 텍스처 리커버리 텍스처는 그닥 안 돌아와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조금 더 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페이스 리파인먼트의 재밌는 기능인데 여기 컬러 그레이드라고 해서 중간 톤 이렇게 뭐 밝기를 좀 올리고 조금만 올리고 뭐 색도 틴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얼굴이 너무 초록이 돈다 그러면 틴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래로 보면 아이 립 터칭 그리고 눈이 샤픈 뾰족해진다 예리해진다 이렇게 하면 아우 정말 무섭죠 그렇지만 위에서 지금 약간 소프트닝하게 모든 걸 다 밀어놨기 때문에 눈을 조금만 예리하게 해서 초점이 맞게 맞는 느낌을 줍니다 이 외에도 눈에 눈에 안광이 밝아진다 이런 옵션도 있고 아이 백 리무버 눈 아래 그 처진 처진 곳 이렇게 조금씩 없애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립 립 터치 입술이 너무 핏기가 없다 그럼 이렇게 핏기를 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볼 이마 뺨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후로 보면 이 정도의 변화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퀄리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퀄리파이를 잡고 피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래그하면 별 변화가 없죠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쉬프트 H 누르시면 하이라이트가 보여요 쉬프트 H 누르시고 지금 피부가 좀 까진 데가 있네요 이렇게 채워주고 눈썹 같은 앤 좀 빼야 되니까 검은 쪽을 좀 걷어줍니다 걷어주고 걷어주고 블러를 조금 주시고요 블러 조금 주고 노이즈도 없애줍니다 노이즈 이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티가 날 수가 있으니까 티 안나게 그런 이후에 다시 쉬프트 H 눌러서 원래대로 복귀하고요 컬러 탭 프라이머리 가서 미드톤 디테일을 한번 반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이것도 지금 너무 고무사람 같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이렇게 가까이 볼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봐서 저는 지금 마이너스 50도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50 50 정도 하면 피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가지 도구를 다 배워봤고요 이 네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피부를 보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피부 보정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영상 촬영, 편집, 색보정, 레슨 영상 계속 올라올 예정이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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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